그나마 좀 먹혔던 게 통계를 놀라우기였어요. 기사 보여주고 각각 꽂히는 분야가 다른데 건강도 그렇고 지구 건강도 그렇고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그중에 각각 놀라주는 분야가 다르길래 저희 부모님은 어떤 헬스 등 다큐멘터리의 의학 단체 뒤의 공사 스폰서가 다 이 산업체라고 하세요. 락노업체 그런 게 다 있었다. 심지어 걔네가 꼭 추천하는 식단 자체도 만약에 심장병 환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소기성, 소기, 요거트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라 이런 걸 얼마나 유튜브님한테 보이시니까? 저는 항상 어른들한테 한심을 꼬시려고 할 때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요? 고기를 반대하는, 고기를 드시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처럼 드셨으면 좋겠다. 그때는 명절에는 한 번 먹고 그때는 다 집에서 키우시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병도 없었잖아요. 그때 시절을 되게 올려드리는데 그래, 그때는 두피가 어디 있었어 이런 식으로 막 좀 줄여야겠다 이런 걸 쉽게 받아드렸어요. 어른들은 나이 60대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적극적으로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채식이 건강에 되게 좋고 되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언니도 생각만 해도 못해요. 그 다음에 아빠가 그거를 보여줬어요. 나도 다큐멘트하고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아빠 생각도 많이 켜고 그 다음에 원래 건강 때문에라도 채식이 이제 식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 자기 모형이 채식주의자가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바뀌셔서 우리 부모님, 채식하면서 부모님랑 부모님랑 부모님이 즐기는 없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하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 없어요. 그냥 부리라고 이러면 나도 부모님.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까지 돌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애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을 다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근데 왜 부모님, 회사에 못 사요. 가장이 시작하면 인정발라요. 가장이 시작하면 집안이 바뀌고. 어제 내보았는데. 우유 같은 것도 임신을 해야 나온다는 걸 모르고. 말했을 때 진짜 그냥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던 분들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오늘 조금 깨를직한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아, 조직에서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그래서. 맞아요. 제가 채식을 시작한 게 군대예요. 군대에서 저는 상병 때, 상병 꺾이고 채식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군벌이 좀 풀려서 제 위로 3명밖에 없었어요, 상병인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군대에서 이제 툴고였었고. 밑에 애들이 있으니까. 아, 나 오늘 독이 아파. 얘기를 한 다음에. 왜 안 드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 눈빛을 모으고 어쩌고 하니깐. 아, 박수 치더라고 애들. 아, 역시. 아, 역시 박상병님. 아,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바로 사회사는 힘이 있으면 아무도 없었네요. 이런 것도 더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어디 회장님 아니면 어디 유명한 분이 채식을 한다. 그리고 저런 분이 채식을 해, 그럼 나도 좀 키워보고 싶네. 이런 식으로 약간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게 정말. 저도. 그냥 생년필 생겨요. 그런 거 그랬네요. 근데 거기 한국주사 사장님이 기원에 있네요. 진짜 계랄이 오셨을 때. 뵀었는데 식사는 같이 안 했는데. 대표님이 그분은 비빔밥을 계란 빼면 드셨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거 뭐 드시나 보고 막. 줄이신 생각이 났어. 그래서 줄이시는 데서. 여기서 뭐 같이 뭐하겠다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사회에서 그 힘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결국. 뭔가 영향력이 있고. 편견 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런 그런 그 성사가 나고.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 너무 슬픈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되시니요! 네, 이 해장. 에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올게요.